모의고사 36번 이 부분은 미리 좀 얘기를 하겠지만 해석은 괜찮아 해석은 할만한데 이 내용이 조금 어렵다 왜 그러냐면 물리학에 관련된 거고 최근 이론이야 최근 이론이고 물리학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에 관련된 거야 선생님도 이거를 한참 많이 찾아봤는데 파인만이라는 사람이 설명을 합니다 파인만은 물리학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야 파인만이라는 사람이 설명합니다 빛은 항상 takes the path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 take는 차지하다 길을 차지하는 거니까 길을 가 어떤 길이냐면 least time이야 최소한의 시간 최소한의 시간의 길을 가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from point to point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최소한의 시간의 길을 찾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설명을 해 그리고 그는 사용하는데 비유를 사용합니다 어떤 것에 비유를 드냐면 lifeguard 라고 하는 구조원이지 해양구조원 달려가는 해양구조원 racing along a beach 해양을 따라서 달려가는 해양구조원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뭐 하려고 달려가냐면 물에 빠져서 물에 빠져서 지금 익사하고 있는 swimmer 수영객을 수영한 사람을 수영을 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살리기 위해서 해양을 따라 달리고 있는 이 해양구조원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내용을 잘 봐 the lifeguard 이 해양구조원은 could run straight 직선으로 달려갈 수 있어 to the water's edge 물의 가장자리로 사람이 여기 이렇게 있고 해양이 이렇게 있는데 해양구조원이 여기 있어 해양구조원이 어떻게 가? 물쪽으로 직선으로 달려가는 거야 물쪽으로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간다고 봅시다 그리고 나서 swim 수영을 하는데 diagonal diagonal 라고 하는 diagonally 라고 하는 것은 대각선으로 아니냐 대각선으로 수영을 해나갈 수 있어 해안을 따라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사람을 구하려면 이렇게 수영을 해나가야겠지 이쪽으로 그림이 확실하게 좀 잘 안 보이는구나 공간이 좀 없어서 그런데 여기다 좀 그릴까 사람이 여기 있어 해양구조원이 여기 있다라고 보고 해안이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우선 물가 쪽으로 뛰어가서 이 사람에게 수영을 해나갈 거야 이렇게 행할 수 있어 그리고 out to sea 바다 쪽으로 바다 쪽으로 수영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렇게 물가로 직선으로 뛰어가서 사람 쪽으로 수영을 해나가는 이 방법은 would result in result in은 무엇 무엇의 결과를 낳다 그래서 in이야 from이 나오게 되면 뒤에 원인이 나오는 거고 오랜 시간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즉 오랜 시간을 야기시킵니다 span to swimming 수영하는데 소비되는 오랜 시간을 야기시키게 되죠 그리고 이것은 slower 더 느려 than running on the beach 해안을 따라 뛰는 것보다 더 느려 수영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우선 첫 번째 경우를 하나 있었고 두 번째 여기 alternatively alternative는 대안이라고 하는 거거든 대신 그 다음으로 이런 의미야 대신에 he could 또는 달리 이렇게 봐도 된다 해석상으로 본다면 he could run 뛸 수 있어 to the water's edge 물의 가장자리로 at the point nearest 어떤 지점에서 nearest to the swimmer 수영객의 가장 가까운 수영객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 있는 가장자리로 뛰어갈 수 있어 여기다 그리면 다시 또 그릴게 사람 한 명 있었고 수상 안전요원이 있었고 뛰어갔고 수영했지 아니면 이렇게 뛰는 거야 여기까지 뛰었다가 여기까지 뛰어서 가장 가장 가까운 해안까지 뛰었어 그리고 dive 그리고 diving을 하는 거지 indoor 그곳에서 여기다 물 속으로 뛰어들어 그리고는 이제 수영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 전체 거리를 covered longer 이라고 했네 이 이 덮 이르는 covered 라고 하는 이 cover는 우리가 뭔가를 덥다 라고 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르다 라는 의미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쓰일까 이 화면을 만약에 cover 덥다 라고 하면 이거를 다 아우르는 이르는 그래서 이르는 거리 전체 거리를 longer 더 길게 만듭니다 make make 나오고 뒤에 목적어 나오고 그 뒤에 나오는 longer 형용사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거야 covered 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 이거는 좀 많이 봐야지 느낌이 좀 오게 될 거야 좀 온다 covered 덥다 라고 하는 것은 이르다 라고 하는 거 포함한다 정도의 의미도 괜찮겠고 포함된 거리 이르는 거리 전체는 더 길게 만듭니다 뭐보다 it needs to be 원래 필요한 것보다도 optimum 이라고 하는 최적의 조건은 앞에 콤마 뒤에 콤마 만약 그의 목표가 to reach the swimmer 수영하는 사람에게 도달하는 거라면 얼만큼 as quickly as possible 가능하면 빨리 도달하는 거라면 최적의 조건은 somewhere 어떤 곳일 겁니다 어떤 곳입니다 어디 between these two extremes 두 개의 극단 이 두 개의 극단 사이에 있는 어떤 곳인 겁니다 자 극단이라고 하는 건 여길 말하는 거야 요 부분이 끝부분이지 요기가 끝부분이지 그럼 요 사이에 어디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자 다음에 빨리 갈 수 있는 걸 찾아야 되잖아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 수영하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랬어 이거는 전체 길이가 너무 늘어난다 라고 했었어 뒤로 가면 뒤로 가면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또한 빛 또한 takes such a path 그러한 길을 택합니다 어떤 길 최소한의 시간이 걸리는 길이야 한 지점에서 한 지점으로 이건 첫 번째 문장에 나와있던 거를 다시 얘기하고 있지 자 least time이다 시간이 가장 적게 걸리는 시간 그리고 이것은 why 뒤에 것이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뭐입니다 라고 한다 자 which is why which 연결 기능 it 그 빛이 bends 구부러지는 겁니다 꺾이는 것입니다 언제 passing between different materials 서로 다른 물체 사이에서 사이를 지나갈 때 when i and ci 뭐뭐 할 때 그 빛이 꺾이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꺾이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 아 어렵다 라고 한 건 이런 얘기야 봐봐 이게 아니 이렇게 있어 이 사람이 이렇게 가면 될 거 아니야 빛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지점에서 하나의 지점으로 갈 때 빛이 그냥 직진을 하면 되겠지만 가운데 장애물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 막혀서 못 갈까 아니야 빛은 돌아간다는 얘기야 빛은 뭐라 했어 밴드 한다 그랬잖아 구부러진다고 빛의 성질을 좀 알아야 되는데 빛이라고 하는 거는 입자설이라고 하는 게 있고 파동설이 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래도 이걸 이해하려면 빛은 하나의 입자 그러니까 이런 이런 알갱이 같은 거로 되어 있다 라는 게 있고 파동설이다 이런 파동이다 라고 하는 게 있어 과거에는 입자설이었지만 얘는 이제 사라지고 현대는 입자설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써 그리고 파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근에 어 다른 이제 이론도 조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론을 얘기하냐면 한 지점에서 한 지점으로 갈 때 빛이라고 하는 거는 봐라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한번 봐봐 어떻게든 이쪽으로 갈 수 있지 빛은 빛은 최단시간에 도달하는 성질은 있겠지만 이 모든 경우의 수가 다 합쳐진 어떤 길을 간다 라고 파인만이 얘기해 힘들지? 영어보다도 더 힘든 게 이 내용이 이해하는 거야 그래서 영어 공부는 실제로 너희를 가르칠 때 그냥 단순하게 해석만 해 주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려고 선생님도 여러 가지 자료를 굉장히 많이 찾아본다 그래서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갈 때 최소의 시간을 소비하기 위해서 가장 최적의 거리를 가게 되는데 그때 무조건 직진은 아니라는 거야 무조건 직진은 아니고 구부러져서 갈 수도 있고 한참 돌아서 갈 수도 있어 한참 돌아서 이게 파인만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고 우리가 이 지문에서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이 부분이지 이 부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최소의 시간의 길을 택한다 라고 하는 것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어법상으로 여러 가지가 좀 있었겠지만 which is why 라고 하는 부분 why야 여기는 because는 안 되겠네 왜냐면 뒤에 원인이 아니라 일어 앞에 나와 있는 원인 때문에 뒤에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which는 앞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전체를 다 받아서 가는 거야 내용이 조금 어려워 그래서 물리학을 이해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